서수기 차소인데 잘 올라오고 있는데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죠 이게 원래 200평 정도에 심어야 될 분량이 되죠 근데 말을 안해줬어 모르고 여기 한 20평 30평 밖에 안되는 데다 10배를 넘게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네 아 참나 자기는 말해줬다는데 난 들은 기억이 없거든 싸울까? 어쨌든 잘 올라와요 이게 강아지풀까라는데 풀나고 구분이 잘 난거야 이제 강아지풀까라